구독과 좋아요는? 뭐지? 우리는 포웨드였습니다. 이들은 도족이 아니고 아 이놈의 부하였어? 아 이놈을 죽였어야 되는 건데 톡 됐다고? 어떻게 되는거지 그러면? 그냥 톡시킬수도 있어? 미스트코스 이럴수가 아니 감히 반역을 섭정이 엉뚱하네 사생화가 됐는데요 섭정을 지정해줄 수 없나? 지명섭정 얘가 지금 지명섭정인거 같은데 어떻게 나오지 나는? 가치기는 또 처음이네 아니 저 라이벌 건방진 자식이 잠깐만 그러면 성전도 안될거 아니야 전쟁도 안될텐데 네 부인이 이 와중에 부인이 아내를 가졌고요 아이를 가졌고요 아니 이럴수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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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옥 왜 날 어떻게 어떻게 투옥시킬 수가 있지? 몽감 요구?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봉신이 나를 톡시키지? 어 이런 어쨌든 나왔어 나왔고요 잠깐만 지명섭정 돈이 궁한가봐요 250원에 그냥 용서해줬네 칭호 칭호를 얘로 해놓을게요 지명섭정으로 됐어 아이교육 제 딸이죠 급전이 필요했나? 급전이 필요했나? 공화재가 봉신이 죽음을 투로 가나? 이런 망할 쿠데타가 가능한 아무리 어? 지가 무슨 예? 12.6단 이건 뭐야 이거는 아니 쿠데타가 민주적 아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어이가 없다 진짜 별꼴이 다 당하는데 지금 자 뉴욕 말고 그러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4억으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난 암살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투어굴 했어요 투어굴 자 알모라비들을 예 베자 정보위원 성장 갑시다 반란군은 안 일어났는데 이거 해방되면은 될 것 같은데 해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땅에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어 왔다 왔다 막으러 왔네 어 땡큐 고마워 아 돈 하나 손실 이 병력은 3500 있는데 공격합시다 각계급 파는게 좋으니까 3500 공화국의 다른 가문들이 나날이 불을 쌌는데 단돌로 가문만이 작소 공화국이 이처럼 불공평한 부의 분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명백하지가 아니라 명백하지 혹시 다른 가문이 운영하는 무역소 몇 군데를 우리 가문의 손으로 옮겨주실 생각은 없으신가 어디 건방지인데 말투가 없으신가 음 단돌로 단돌로가 좀 허접하긴 해요 우리꺼 주는 건 아니겠죠 설마 뒤돌아 가문 뒤돌아 가문 좋소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 친애하는 레인레로 라인레로 나의 외교술에 관한 통찰을 조금 전수해 주겠소 세레나 도제이던으로서 그대 또한 다른 가문들과 협력에 의존하고 있소 그대가 다른 가문의 제사를 마음대로 빼앗는 것이 공경하게 밝혀진다면 다른 가문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 같소 알겠소 얘가 외교력이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뺏었나 보네요 아 지안이구나 지안이 지안이가 뺏어서 주려고 했더니 안되겠네 알겠소 너무 금방 수궁을 하는데 알겠소 근데 베네치아 땅이 적색인게 비잔티움 안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발란궁 없어졌고 선거자금 왕권 낮추기 독립하기 아 퍼블 만들고 싶다 자 죄수하나 유목감 요구 70원이네요 비싸네 자 제 딸 제가 교육시킵니다 7천명 5천명 이거 잡을 수 있겠지 모카 받았구요 짜잔 오오 야야야야 오우 셰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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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밀당했어 야 뭐 장차병 쎄다며 장차병 쎄다며 장차병 쎄다며 이거 얼마야 40원이요 말도안돼 야 우리 용병만 씁시다 장차병 진짜 약한데 장차병 빚도 안되겠네요 장차병 빚도 안되겠네요 이 돈 자세한 상비가 유지비용 100원이니까 또 아들 태어났구요 우리 애가 용병을 씁시다 그레이트 컴페니 나의 위험을 보여주마 카탁도 별로 안좋은거 같아 이제 용병 쓰지 말자 아니 상비용 쓰지 말죠 별루네 돈만 많이 들고 유지비용도 있고 에이씨 그리고 야 장차병이 전멸당하는게 말이 되나 말도안돼 물론 내가 안 섞어준 까닭도 있겠지만 용병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용병 씁시다 12천명이나 나오니까 용병으로 거기 우리 직칼용병이냐까지 하면은 충분히 아이고 잠깐만 아 이 자식 이거 건방져 19% 아 점수 많이 깎였네요 자 바실랩스는 백작을 저의 가신으로 이동시켰대요 아 왜 다 나한테 주는거야 우리 오버됐잖아 아이 나한테 오기지마 떠넘기네 나를 나한테 어쩔 수 없는데 자기를 만들어야겠어요 어쩔 수 없네요 음 공장령을 만들어야겠네요 공장령을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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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르비아를 누구한테 얘한테 줄 수 있나 얘는 못주지 아예 나와있네 우리 강원에서 후교자에게 후교자에게 어? 못주는데 대도시부터 줘야되나 세르비아 대도시 공장령이 공화국 세르비아 됐어 자문의 공석 이놈 안되지 이놈 체력활동 이쪽에 12,000 자 싸워라 사기좀 채우고 경력 없애고요 환대 플러스 57 어 마니스 50점 소비가 좀 많다 좋긴 좋은데 너무 내가 오버했네 너무 오버했어 돌격해서 빨리 끝냅시다 지디드 봉기 도시기족이 도시기족이 2단 신앙을 퍼틸려고 한대요 대시장이 혼자만 간직합니다 제 딸 성년이 되었다 어 이제 결혼 되겠는데 약혼 잠깐만요 약혼 시키고 프랑스 동맹 잡았고요 돈 좀 더 넣자 네 왕자랑 헨리 왕자랑 결혼했어요 동맹이 되겠지 그러면 오케이 프랑스 동맹 에미르 사자의 심장과 슈잔 협정 완료 얘도 4장의 심장 붙었네 라이언 하트 자 메사 말라가 말라가를 먼저 공성하고 이쪽을 공성합시다 새로운 새가 거의 완벽합니다 메사 장군 이제 나왔네요 자 공성 자 공성 17 돌격하자 돌격 됐어 1% 빨벨 먹자 빨벨 먹자 용룡이니까 뭐 짰어 6% 점수가 많이 안 올라가네 메자 메자가 어디지 쪼갤 수 있나요 반? 쪼개서 위로 나에 대한 아기전 주교가 얘가 자꾸 문제인데 아까부터 뭐야 이놈이 어이가 없네 독립하기 어이가 없네 독립하기 왕건 낮추기 암알피만 들어와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네요 아 여기 공성이 안되네 네 이리로 갑시다 바꿉시다 무역전쟁 모르치니 가문이랑 빨리에로 가문이랑 무역전쟁 종원성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용룡이 또 10원 좀 갈았더니 좀 덜 들어가네요 오케이 모두가 당신의 통치를 되새기게 할만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숙련된 화폐의 주조자를 고용하여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새로운 동전을 주조하고 왕국에 유통시키는 겁니다 어 나의 동전이 생긴대 영의로는 동전을 주조하라는 백금 잃어버리고 백명예 잃어버리고 이득을 남기기 위해 질 낮은 금속을 섞어 주조하라 탐욕적 검완적 기만적 획득 백 명예 백 아니 화폐일 필요는 없다 이거 그냥 합시다 예 질 낮은 금속을 섞어주세요 야비하지만 야비하지만 어쩔 수 없어 탐욕적 기만적은 안 붙었네요 야 이거 게임하다보니까 내가 상인이 된거 같아 꼭 뼛속까지 상인이야 위에 거 공성 자 돈이 1700원 84 용병이 900원 주군이 용병이 싸다 훨씬 싸네 동수의 그 상비근에 비하면 용병이 좀 싸고 우리는 그러면 차달이 돈이 많이 드는 장창병 말고 조금 싼 거를 좀 할까요? 싼 상비근을 쓸까요? 좀 쓸만한 게 싼 것 중에는 경병이 많이 나오는 병종이 있습니다 80원짜리가 있는데 경보 400에 궁수가 150 나오거든요 그냥 요 장창병은 창병은 그냥 빼버리고 특수병사긴 하지만 그냥 경병 스타일을 뽑읍시다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0.14 유지비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 0.14 밖에 500 나오고 요거는 창병이 100명 나오는데 유지비가 0.2거든 요걸 뽑으면 거의 17,000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 상비군을 이걸로 뽑읍시다 경보병 궁수 조합으로 조합이 좋긴 한데 귀찮아요 그냥 돌격할 수 있게 양으로 좀 승부를 합시다 용병이 5배 비싸다고? 돈이 플러스 8원이지 뽑는데 돈이 좀 들어갈 테고 80원 아 얘들 둘이 완전 붙어먹네 카이저랑 바실랩스랑 나의 딸은 겸손하대요 격려한다 약한 클램 조작 이제는 성전이 돼서 클램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 그쵸 음모초대 음모초대 말타 말타의 자기외수 말타의 자기외수 음모의 홍원 말타 거절 중보병 궁수가 좋긴 한데 어이구 잠깐만 나중에 장착병 좀 섞으면 되니까 지하드 안다 아나톨리 아우 아나톨리아구나 아우 깜짝 깜짝 놀랐네 됐어 독립강 나온다 아나톨리아 배제정비와 성전 칼리프 우디잖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나톨리아 순위 지하드네요 칼리프 아 근데 이건 지금 셀주쿠가 다 들어온게 아니라 이거는 막히겠네 아 지금 다 들어오지 봉신이 개인적으로 걸었네요 봉신이 개인적으로 걸었어 젠장 이제 문화종교는 안 바꿉니다 우리가 저기 그리스로 바꾸면 카탁이 나오는데 카탁이 별로 안 좋아 제가 써봤어요 카탁은 별로 안 좋아요 아일랜드 중보병이 나오는데 그것도 별로야 써봤는데 창병이 좋은데 아까 갈리는 거 보니까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갖고는 안 돼 지금 그건 안 되고요 상비군이 너프가 돼가지고 그렇게 좋아진 거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상비군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그닥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옛날에는 보충비용만 썼으면 됐을 텐데 지금 너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요거 대충 빨리 없애고 나중에 코끼리나 한번 인도 쪽으로 코끼리나 한번 써봅시다 코끼리는 쓸만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 공수는 끝 1%에요 돌격해야지 하나 남았네 조라스트는 다음에 다음에 합시다 오케이 병리 보충속도 증가 차다리 차다리 맞아요 석궁 부대가 좋은데 저기 석궁이 아일랜드였나? 석궁이 여기 어디지 여기 지방이 여기 지방 이름 뭐였지 웨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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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이 되게 좋아요 웨일즈 석궁이 웨일즈 석궁이 좋습니다 웨일즈 까먹었네 스코틀랜드는 창병이고 아일랜드가 중보병이고 웨일즈가 궁병이거든요 그 유명하잖아요 웨일즈 장궁병 장궁병 장궁병이 대박입니다 여기 몸빵할 수 있는 국가만 그 병룡만 조금 해놓으면 공성도 금방금방 되고 그게 좋아 아니야 아니야 실트랑 별로야 실트랑이 중보병이잖아요 별로야 별로 실트랑이 장승병인가? 아니야 공병이 좋아 공병 공성은 공성이 되게 잘 돼 공성 참을성은 미덕이다 있네 어 여기는 방군이 농민방군이 이겨주네 46% 많이 참여했는데 우리가 여기 많이 때려놔 가지고 여기 우리가 여기 먹은 게 신의 한 수입니다 아 잘했어 잘 먹었네 아이교육 거절 아이교육 같은 거 받으면 바로 갈 수가 있어 문화권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문화권 바꾸면 좋지는 않아요 무조건 왜냐면 여기 건물 지었던 게 다 뽀개지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고 베네치아 업그레이드 더 할 수 있나요? 세금 수입 이거 업그레이드 하다 말았네 우리가 아니야 공성 병종이랑 상관 있어요 돌격할 때 공수가 있으면은 훨씬 많이 피해 안 입고 먹을 수 있어요 설명이 있을 거야? 설명이 있을 거야? 어 금 또 하셨어 소량의 그 말을 동봉하오니 잘 쓰길 바랍니다 빨리 좀 끝내자 아이씨 지금 오늘 안에 독립을 해야 되는데 30분 남았네 여기 수비가 몇 명? 1600명 바꾸자 터치 일로 내려와 しました 좋 אפ 아니라니까 군병이 좋다니까요 군병이 여기 수비대를 엄청 많이 죽인다니까요 아, 자유인명권. 썩게 냈더라. 돌격. 됐어. 76% 이건 뭐야. 대시장. 이놈이 나오면 좀 주의를 해야 돼. 내 대시장. 내 라이벌. 독수 레오나르도가 사생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빙성에는 연애편지를 찾아냈다. 어머니, 엘로노아 여왕은? 자기의 수영. 아, 사생아. 이거 안 돼. 내 형제에 대한 거잖아. 레오나르도가 고발하면 안 되고. 이 놈은 라이벌 아닌가 보다. 맞네, 라이벌이네. 혼자만 간직한다. 아, 트위치가 업데이트해서 버퍼링이 없어졌어요? 오, 그래요? 좋은데? 트위치가 다 좋은데, 버퍼링이 너무 심해. 이게 막, 아예 조금 늦게 딜레이가 있으면 몰라도, 자꾸 멈추더라고요, 화면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트위치는. 지금 제가, 저도 트위치 창이, 트위치 채팅방 옆에 트위치 창이 있는데, 이게 버퍼링이 없는 거 같은데? 지금 화면이 그대로 나와,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저기 멈추고 막, 삥삥 돌고 막 그러는데, 스트레스 창이, 아, 안 돼, 안 돼. 트위치가 괜찮아. 아, 자, 지금 네, 빨리 빨리 먹고. 화벌도 지금 없고. 아, 자꾸 욕을 해, 왜. 네. 네, 돈이 좀. 네, 좀 있어봅시다. 패배? 아, 여기 섬을 먹었네, 이놈들이. 2.8백. 75%이기 때문에 병력만 없애면은, 될 거 같긴 한데, 여기에 또 반딩되나? 3천명. 어? 잠깐만요. 전에 있던 애 죽었네요. 네, 우발도 죽었네요, 우발도. 5대 문제. 0하고. 베니스랑 아키텐. 얘가 가져가는 거야? 마르싱, 마르싱이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공화국으로 제가 공화국을 두 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키텐이랑 베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후계자를 안 밀면, 왕이가 다, 공화국이 두 개가 다 얘한테 가네. 이제 부터는 무조건 미뤄야 되겠네요. 무조건 미뤄야 되겠네요. 공화국을 두 개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웃기다. 공화국이 두 개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75% 3,400. 이거 잡고, 밑에 또 공성, 재공성하기 전에. 4,000명. 여기서 뭐 만들든, 뭐 포르투갈을 만들든, 뭘 만들든, 또 공화국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 왕권을 요구하는 애들이, 봉신들이, 아, 나 우리 페널티 있었구나. 너무 많은 공작을 가지고 있네. 잠깐만, 이거 뭐, 체크 안 했네요. 그쵸? 공작이 너무 많대. 공작이가 이거거든요. 공화국이라고 되어있는 게 공작이거든요. 나눠줘야겠는데요? 네, 밑에 거 하나. 카렐리, 카렐리아. 나눠줍시다. 어, 자기 갖고 있는 애가 있나? 대도시. 여기 밑에 거 도시를 하나 주고. 내가 공화국 하나만. 어? 대도시. 맞나? 대도시가 백장령이지. 네, 맞죠. 대도시가 백장령이니까, 그 위 거는 공화국으로 되어있는 게, 네, 공화국 맞죠. 공화국이 이제 공작령입니다. 공작령. 너무 많은 공작을 가지면, 페널티 없어지겠지? 네, 없어졌어요. 잘못된 정보 형태. 얘들 봉신은... 네, 여기 지금... 아키테인이 봉신이 되어있어가지고... 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